민선 8기 인천시가 2022년 7월 29일자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192명, 전보 411명을 비롯해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 재발령 등 모두 15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경제청 차장으로, 박병근 연수구 부구청장은 시민안전본부장으로,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시는 유종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정운영의 새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